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상사 김종우입니다. 자, 9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고2 친구들 동아시아사 잘 보셨을까요? 이게 동아시아사가 워낙 선택자가 적은 과목이고 실제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선택 과목으로 개강이 잘 안되죠? 개설이 안되고 전부 다 폐강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을 선택하고 시험을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자, 시험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제가 정답률을 봐봤더니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내신 공부는 분명히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해당 범위만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음 시험 범위로 넘어가면 또 까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어렵붙이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고요. 수능처럼 전 범위가 아니었죠? 그래서 명청시기까지만 나오고 글년대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가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선택할 예정이라면 제가 해설 강의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든가 여러분의 언니, 오빠 또는 형, 누나들이 공부하는 내용까지 살짝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내가 이 정도 감을 잡아서 이 정도로 내신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정도 모의고사에서 이런 성적이 나온다. 내가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선택해도 괜찮아요. 동아시아사 세계로 오세요. 자, 1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문제는 항상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랑 청동기 문화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도와 유물 사진을 가지고 구별할 수만 있으면 돼. 구별만 하면 돼요. 이렇게 메타버스로 공부하는 동아시아의 신석기 토기 자,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 메타버스가 나왔네요. 허무드 문화의 토기가 나왔습니다. 왼쪽의 유물은 창장강 하류지역 밑줄 치셔야겠죠? 허무드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곡물의 저장이나 조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무드 토기 뭐가 나오겠니? 돼지 모양 나와야죠. 돼지 모양 정답 골라볼까? 2번 여기 있네? 돼지 정답 2번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게 정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출토된 거니까. 보시고 자, 이거 뭐야? 엉덩이 미안합니다. 으으으으 난 아, 저는 수업할 때 그렇게 해요. 핀님 되게 어이없어하는데 쇼옹쇼옹쇼옹 아, 물론 홍 박사님 아세요. 그건 아니야. 홍 박사를 아는 건 아닌데 다원코우 다시 찍어야 되나? 자, 다원코우 문화 보시면 되고 다음 이거는 양사원 문화 이거는 빗살머니 토기 한반도 이거는 조몬 문화 일본의 조몬 토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런 사진을 보고 나서 유물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문화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다. 다음 문제 2번 미초친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국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진과 호가 나왔는데 천한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진 시황제입니다. 어느 날 점을 보았는데 호라고 하는 것 호 오랑키 호자입니다. 호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점괴를 받았대요. 호는 북방의 강력한 유목체력인 이 국가로 생각한 시황제는 몽염 체크하세요. 몽염행의 토벌을 명해서 오르도스 지역을 장악하고 만량성을 축조했습니다. 이 국가는 흉노입니다. 그죠? 몽염 장군을 통해서 흉노를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역을 장악했다. 그러나 무리한 대외 원정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점차 진의 국력을 쇠퇴했고요. 결국 시황제를 이은 이세황제의 실정까지 더해지면서 진을 멸망하게 되었고 이세황제의 이름이 바로 호해였다. 아 점괴를 보니까 그 호자가 오랑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호해의 실정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진 거지. 알고 보니까 네 아들 때문에 망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국가 흉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흉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8조의 법을 제정하였다. 고조선입니다. 2번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신라에 대한 설명 3번 좌연왕 우연왕 정답은 3번이겠죠. 흉노는 선우라고 하는 왕이 직접 중앙을 다스리고요. 좌연왕 좌방 우연왕 우방 해서 따로따로 3등분에서 다스렸습니다. 자 4번 다이카 계신을 단행하였다. 645년 다이카 계신은 야마토 정권에서 단행했죠. 야마토 정권 5번 남명관지랑 북명관지를 실시했대요. 요우 거란족 요나라입니다. 정답은 3번 흉노에 대한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얘들아 오르도스가 어딘지 알아요? 물어보는 거야. 오르도스가 어디 이게? 이거는 고3 언니 오빠들 공부할 때 나오는 거지만 봐봐 황화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창작강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치? 흉노가 이렇게 쭉쭉 내려왔을 거 아니야. 여기야 여기. 황화강이 이렇게 구비쳐서 가잖아요. 구비치는 곳. 여기가 오르도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흉노에게 뺏겼다가 흉노가 내려왔다가 이거 몰아냈다는 거야. 이 지역에서 몰아내고 해서 말령성 어떻게 쌓았어? 이렇게 쌓았잖아.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 문제 3번 가볼까요?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진나라가 나왔네요. 사마시의 진나라. 이거를 저는 찜진이라고 하죠. 왜? 아니, 찜자처럼 생겼잖아. 찜같이 생겼잖아요. 한문 찜진. 자, 찜진의 사마염. 서진입니다. 사마염이 위나라의 황지로부터 선양을 받아 영토를 넓히고 오를 병합하니 나라의 위세가 천하에 떨쳤다. 그래서 위를 계승해서 오를 병합했대요. 이외의 사마충이 황제가 되어 덕을 일치하 오랑캐가 중원에서 활과하였다. 이후 사마예는 중원을 떠난 남쪽으로 천도해서 동진을 건국하게 일어났으니 조종의 교환은 겨우 강남에 미칠 뿐이었다. 이 주제의 위련 탐구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5호의 남하를 보면 되겠죠. 5호의 남하에 따른 한족의 영향인데 잘 봐봐. 정답 체크해놓고 설명해줄게. 자, 그 당시에 보면은 후안이 멸망했습니다. 그쵸? 황건적인 안으로 멸망했어. 후안 멸망 이후에 위, 촉, 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중국의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짧게 등장해요. 조조, 총나라가 유비. 이거 손권 아니야. 유비가 어느 장비 나오고 손권, 조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조가 있었던 위나라에서 사마시가 있었잖아요. 결국 이 위나라를 계승발전해서 서진이라는 이 쯤진 진나라가 사마시의 나라로 등장합니다. 위나라를 계승했거든. 그래서 둘 셋 다 멸망시키고 이제 얘네가 통인을 했잖아. 중요한 건 그래 놓고 나서 5호가 남하하면서 16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북지역에. 그래서 진나라가 내려갔잖아. 어디로? 강남지역으로. 그래서 동진이 만들어졌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과정 얘기하는 거야. 위를 계승했던 진나라가 약해지면서 5호가 남하했다. 그에 따라서 동진으로 내려갔다. 고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마예 사마예가 남쪽으로 천도했다며 남쪽에 천도했던 도시 어디야? 건강이란 도시로 천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동진을 만든 거지. 그래서 5호의 남하에 따른 강남 이주 강남 이동 이런 걸 보시면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5호를 하나하나 물어보진 않아요. 수능에서 흉노선비 저강 갈족 여러 민족들이 내려왔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백강전투 원인을 분석하겠다. 백강전투는 백제랑 외의 연합군데 신라랑 당나라 연합군이 싸운 거죠. 그 원인은 뭐야? 나당 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키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멸망시키러 와서 멸망을 했어. 그리고 백제의 부흥운동이야. 부흥운동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군이 도와주러 왔다. 보시면 됩니다. 2번 자금성을 건설한 이유를 찾아본다. 자금성 건설 누가 했게? 명나라에 명락제가 했죠. 명락 없이 중요하겠지. 아 다음 3번 통신사를 파견한 목적을 찾아본다. 통신사 누가 파견했어? 조선이 애도 막부에 파견한 거 아닙니까? 1번에 그지? 4번 정화의 함대가 이동한 경로를 조사한다. 정화의 함대 역시 마찬가지로 명나라 영락제 때 파견합니다. 정답은 5번 5번